그러니까 정부가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련병원에 알린 사람이 0.6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내가 나올 때 이미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면 그냥 2월에 처리하고 정부가 계속 조르는 것처럼 6월 29일자로 하라고 하면 6월 29일자로 당신들이 하는 건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2월에 사표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의료전문매체를 보면 전공의 사직률이 0.66%인데 6월 말에 0.49%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9월 수련 제응시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특례 제공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무반응으로 그렇게 대응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현재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턴과 전공의를 포함해서 전국에 1만 3,756명이 지금까지 업무를 봤는데 그 가운데 0.66%만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을 보고 스스로 사직하겠다 이렇게 수련 병원 전공의 사직률을 보면 1만 506명 가운데서 69명만 사직해서 사직률 0.66%를 기록했다. 거의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는 9월 전공의 재모집 그 부분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9.3% 사직률은 0.49%니까 사직률이 0.49% 0.66%로 늘어난 것 빼고는 거의 변한 게 없는 거죠. 정부 조치는 15일까지 사직에 대해서 가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그리고 그 사직 처리는 6월 4일 기준으로 다 사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인이 확정된 것을 하반기 모집 절차를 통해서 뽑아라 이렇게 이제 외견상 보면 사무줄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죠.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실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련 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수련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고 수련 병원에서는 2월 29일로 일관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무슨 일이냐 6월 4일자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수련 병원 측에서 대부분 그걸 수용하기로 했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대전의 여러분들 한 병원에서는 전공의들 뜻을 받아가지고 2월 29일자로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련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22일까지 처리하게 해달라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반드시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9월 달에도 약발이 먹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방 수련 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움직이짐이 많지 않은데 9월 달 하반기 모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필수 위로가는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아주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건데 그러면 아주 높게 되면 정부 정책이 거임 여러분들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필수 위로가에서 9월 달에 재모집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게 되면 그 다음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거기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설문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루어질 거로 보는지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7월 15일자로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9월 달에 수련특례를 적용해서 전공의를 다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9월 달에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들이 65%입니다. 복귀할 것으로 본다는 분들이 31%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최악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이제 다 감당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이런 상태에서 전공의들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태에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65% 어제 여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4일자 사직서 수리에서 이번에 복귀를 안 하면 2025학년도 3월에도 복귀를 못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전공의 분 같습니다. 복귀 안 합니다. 병원 회피에서 8월 이후로 결정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7월 15일로 못 박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문의의 복귀 고민조차 없애는 것입니다. 내년 3월 복귀 못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이후 풀에는 뭐가 있습니까? 3, 4주 풀엔 이후에 땜빵 패치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 0만 쓰지 않고 점점 더 꼴이 사납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는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카드라는 것은 2025년 또 정원 재조정 카드인데 그건 뭐 그분들이 사용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이 글을 남기신 분은 전공의 분 같대요. 뭐 시간 좀 가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이후에 풀엔 B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풀엔 B는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 풀엔 B가 전공의하고 여러분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여러분 돌아가는 모양새가 여기 이제 어제 경찰에서 전공이 복귀를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을 엄단하겠다. 여기에 대한 한 분의 이분도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전공이들 대다수가 복귀하고 싶은데 왕따 조림돌림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경찰 측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직서를 이원에 낸 거나 수리해 주고 복귀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귀는 무슨 복귀입니까? 이번에 사직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잘 아는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본인이 전공이신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지방국립대 병원의 경영난 한 1조 6천억 정도 여러분들 수익이 날아간 부분 적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제 보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립대학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국립대학은 세금으로 나중에 떼오면 되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 분이 지적하셨네요. 국립대학보다도 사립의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재정적자를 회복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집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참 딱하게 된 거죠. 국립의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립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국립대 병원은 걱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사립대 병원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한 분께서는 더 꼭 집어 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딱하게 생각합니다.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정부가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기존에는 차관이라든지 실장선에서 하던 이야기를 조기용 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이 그만큼 긴박한 것이고 또 장관이 나와서 좀 책임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사직률이 0.66%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썼기 때문에 9월에 재흥무하는 신은 전공의들도 아주 소수일 거라고요. 그럼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기 때문에 여기 제2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하고 관련 부처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동안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